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한국의 고혈압 환자 수는요. 900만 명인데요.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장과 뇌에 결정적인 해를 주는데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비만, 과도한 염분 섭취, 노화, 가족력, 스트레스, 만성신장병, 신동맥협착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 자체가 죽음을 부르는 것은 아닌데요.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 속에는 사람의 그 생존에 필요한 산소와 연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혈관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는 12만 킬로의 혈관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펴서 쭉 이으면 지구를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인데요. 믿을 수 없는 길이지만 온몸에 구석구석 피를 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혈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중력 속에서 사는데요. 이 중력을 거슬러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압력을 만들기 위해 심장, 혈관, 근육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혈압입니다. 다리 부분은 중력 때문에 쉽게 혈액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머리는 심장에서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력보다도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 심장이 한 번 뛸 때 60에서 80cc의 혈액을 내보내는데요. 이때 한 120 정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루 3끼의 음식을 먹고 숨을 들이 마시고 또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백조계의 세포는 끊임없이 혈액을 통해 포도당, 지방산 같은 영양분과 산소,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은 심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에는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장을 뜻하는 하트 모양이 4개의 방을 합친 모양인데요. 이 좌심실에서 1분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을 심박출량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 안정된 상태에서 1분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 심장의 수축으로 뿜어내진 혈액이 이 동맥 벽에 가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 정도 뛰면서 펌프처럼 온몸에 피를 내보내는데요. 하루에 8만 6천번, 1년에 3천만 번, 65년이면 19억 5천번을 뛰게 됩니다. 심장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65년 동안 심장이 한 일을 다 합치면 30톤의 무게를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밀어올린 만큼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심장은 자기 주먹만한 크기인데요. 한 250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뿜어낸 혈액은 1분이면 온몸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대동맥에서는 1초에 31cm, 이 허벅지에서는 1초에 15cm의 속도로 흐르는데요. 이 발끝까지 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맥과 그 정맥을 둘러싼 근육에 수축할 때 나오는 힘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1분 만에 온몸을 한 바퀴 돌게 하는 원동력은 혈압 때문인데요.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심장의 1회 수축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거나 또는 세동맥의 근육의 수축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거나 또는 계단을 막 오르내리거나 또 짠 음식, 흡연, 긴장감, 띔띠기, 추운 날씨, 스트레스 등이 있으면 혈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심장이 수축을 할 때 또 이완할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말하는데요. 혈압이 그 압력을 말하는데요.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대동맥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그 순간의 압력을 말하고요.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할 때의 혈압을 말합니다. 혈압은 항상 수축기 혈압을 먼저, 이완기 혈압은 나중에 부르는데요. 당연히 수축기 혈압이 이완기 혈압보다 높게 나옵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90 사이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90에서 60 사이입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을 말하고요.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 이완기 혈압은 60 이하를 말합니다. 한국의 고혈압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노화로 고혈압이 발생하는데요. 이 혈관이 노화가 되면 점점 두꺼워지고 또 딱딱해지면서 동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동맥 경화가 생기면 이 동맥이 탄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저항성이 늘어나는데요. 혈액의 양이 조금만 늘어나도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됩니다. 또 기름진 음식의 섭취 증가, 소금 섭취량 증가, 환공오염에 의한 만성염증 증가, 스트레스 증가도 고혈압 인구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요. 혈압이 높으면 혈액이 순환하면서 혈관 내 벽에 상처를 자꾸 내는데요. 그러면 이 염증 부위에 혈전, 핏덩어리, 핏덕이 거기에 생기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동맥 경화가 생기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뇌경색, 뇌출혈이 생기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을 무너뜨리는데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뒷머리가 좀 무겁고 목이 또 뻣뻣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생깁니다. 고혈압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주는 손상은 점점점 누적되는데요. 내부 기관에도 손상을 주면서 뇌, 심장, 콩팥, 모세혈관에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은 심한 일교차와 추운 날씨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여름보다는 일교차가 심한 가을, 또 추운 날씨에 겨울에 중풍환자, 심장마비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모세혈관이 아주 급격하게 수축을 하는데 이때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낼 때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쭉 올라가면 고혈압 환자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 중에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일산화 질소를 배출시켜서 이 혈관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이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막아주고 또 혈관 내에 섬유소 용에 작용을 합니다. 알리신이 많은 음식은요. 마늘, 양파, 대파, 율무, 부추, 달래 등인데요.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의 카린 리드 박사는 고혈압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이 알리신 성분이 수축기 혈압을 상당히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에 보고했습니다.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인 환자들한테 이 알리신 성분을 14주 동안 복용을 시키고 또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주었는데요. 알리신을 섭취한 그룹은 최고 혈압이 10정도 떨어지고 또 일부의 환자는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 혈압이 5정도만 낮아져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8에서 20%나 줄어드는데요. 알리신 성분 14주 섭취로 10정도나 떨어진 것은 대단한 결과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정도만 감소해도 심부전증 위험이 50%, 뇌졸중 위험이 최대 40%, 심근경색 위험은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는데요. 해당 환자한테는 중풍이 오냐 안오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한약재로도 마늘을 사용하는데요. 한약명으로는 대산이라고 부릅니다. 양파에는 알리신도 있지만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도 있는데요.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 때문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즉 고지혈증 수치를 내려주고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옥스포드대 연구팀에서 퀘르세틴에 대한 17개의 연구 논문을 메타분석을 했는데요. 퀘르세틴을 8주 이상 섭취한 참가자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3정도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은 2.8정도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LDL 수치도 낮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미나리, 브로콜리, 시금치, 파슬리, 사과, 자두, 포도, 녹차, 홍차, 루이보스티 등에 많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식재료인데요. 꾸준히 섭취하셔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벌 화분은 벌이 꿀을 채취하면서 자신의 몸에 붙은 꽃가루와 타액이 뭉친 것을 말하는데요. 칼륨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칼륨은 체외로 나갈 때 반드시 체내에 남아있는 염분, 즉 나트륨을 끌고 나가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혈압 환자가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칼륨은 교감신경 흥분과 새 동맥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신장에서 분비하는 혈압 관련 호르몬, 레닌을 억제시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은 고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칼륨은 고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만, 심부전증이 있는 경우 콩팥의 기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심부전증이 같이 있으시면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1일 칼륨 섭취량은 3,500mg인데요. 칼륨은 웬만한 음식, 과일, 야채, 고기, 생선 등등 거의 모든 식품에 들어있지만 채소나 과일류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화분, 고구마,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미나리, 땅콩, 키위, 상추 등입니다. 이 화분은 인류가 기원전 7,000년 전부터 꾸준히 섭취해 왔는데요. 50여가지의 굉장히 많은 면양성분이 있습니다. 화분에는 칼륨, 아연, 구리, 칼슘, 마그네슘, 알지닌, 바이타민 B1, B2, B3, B6, 인, 망간, 트레오닌, 글루타민, 알라닌, 히스티딘, 폴리페널 등이 있는데요. 혈압을 내리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화분에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에 오메가3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린다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오메가3는 청어, 가다랑어, 꽁치, 방어, 정어리,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크릴 오일, 굴, 아보카드, 케일, 호두, 아마시, 들깨 등에 많습니다. 혈액 중에 순환하는 칼슘 이윤이 결핍되면 콩팥, 신장에서 혈압 관련 호르몬, 레닌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칼슘은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우유, 말린 새우, 미꾸라지, 치즈, 두부, 배추 같은 푸른 채소,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콩류,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곡류 등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 시금치, 메밀, 녹색 약채, 콩류 등에 맞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주스는 우유에다가 화분, 바나나, 아몬드 이렇게 넣고 믹서로 갈아서 만드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많고 화분,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고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양파, 마늘 등 그리고 푸른 생선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음식 관리 잘 하셔서 고혈압을 이겨내시고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30대 후반에 체중이 90kg인데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나왔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생활습관 관리 잘 하셔서 고혈압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젊으시니까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건강을 자신하다가 고혈압을 결국 그냥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요. 심장, 뇌혈관,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이 2위를 차지하는데요. 1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5천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환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고령화되면서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30대, 40대의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몸을 나쁘게 하는데요.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같은 심내열관 질환으로 이어져서 사망 또는 신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이 30대 후반에 뇌출혈이 와서 오른팔 오른다리 못 쓰시고 걸을 때 지팡이 집으셔야 하고 이 오른팔 항상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손을 쓸 수 없는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이 형태로 고생하시는 그런 환자를 보았는데요. 고혈압이 있는데 일 끝나고 동료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먹는 게 그렇게 행복했다고 그래서 10년 넘게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중풍이 온 분이었습니다. 어린애가 이분이 두 분이었는데 부인이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앞으로 사냐고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저하고 치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병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30대, 40대 고혈압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정상혈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 혈압을 내리는 것이 노년기 들어서 혈압을 내리는 것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 남성이 87kg 체중으로 왔는데요. 혈압이 고혈압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다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꼭 체중 빼셔야 된다고 고혈압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체중 관리 잘 하시는 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체중 10kg 줄면 혈압 7 정도 쭈니까 체중을 줄여야 혈압이 정상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분이 열심히 하셔서 체중을 15kg 줄이셨거든요. 그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만은요. 고혈압의 최대적인데요. 최근에 고혈압이 생겼다면 본인이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관리 꼭 하셔야 합니다. 비만인 경우에 자기 체중의 10%를 줄이면 혈압은 7 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염분 조절도 해야 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가벼운 고혈압 환자가 4주간 염분 섭취를 하루에 3g 정도로 줄이면 하루에 12g의 염분 섭취를 하는 경우보다 이 수축기 혈압이 16, 이완기 혈압은 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혈압이 높다고 당장 싱겁게 먹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도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서서히 그러니까 서서히 소금을 줄여나가시면 상당한 혈압 치료를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식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론 가족들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도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한 번에 한 30분 정도의 빠르게 걷는 운동만으로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5 정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기처럼 무거운 기구를 막 드는 무산소 운동은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야채, 과일, 씨앗, 메밀, 좁쌀, 보리, 현미쌀 등을 중심으로 저나트륨, 고칼륨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주스, 우유에 화분, 바나나, 아몬드를 넣어서 이렇게 갈아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양파도 꾸준히 드셔서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감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고혈압이 있는데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중풍이 오신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고혈압이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어느 날 혈압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밭에 나가셔서 또 쪼그리고 앉아서 막 일을 하시다가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로 걷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봤었습니다. 이 혈압은 생활습관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생활습관만 고쳐도 혈압 조절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픈데도 고혈압이 있는데도 혈압약을 먹기 싫다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이실수록 자신의 생활습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비만이면 체중 줄이시고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시면 서서히 염분을 줄이시고 운동 부족이 있으시면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